자 문제 한번 봐볼까요 차분하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도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걸 자 1번 한번 봐보세요 등기 추정력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등기 추정력이 자 1번에 보면 틀린 거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저당권의 존재는 추정되죠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도 추정이 되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기본계약은 추정되지 않는다 자 등기를 물어봅니다 등기 추정력은 선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맞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점유 추정력이 나오면 뭐는 안 돼요 무과실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판결이 취소가 돼 버린 거야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말소됐던 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취소가 됐으니까 그럼 말소된 등기 명의자는 여전히 소유자로 추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갑의 대리이라고 칭하고 갑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누구예요? 이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죠 그렇죠? 이건요? 맞아요? 본인이 주장하는 거잖아 난 이 사람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등기의 명의자는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정되고 불리익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이익과 불리익을 모두 추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자 2번 등기의 추정력에서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을 위한 가등기 보인가요? 그럼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럼 오른 거죠? 여기 가등기 추정력 없다 허무히 보이네?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오른 거였으니까 2번은? 1번이 답였네 그냥 2번 건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라면 추정력은 없죠 원래 건물의 보존 등기는 신축자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신축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원인 없이 말소 보인가요? 그러면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더라면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냐면 등기는 존속요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안 가져오면 나는 장모라비여 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을 받았어야 내 권리가 적법하게 추정을 받는 건데 이게 추정 안 돼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3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의 점유자는 소유의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소유의사 자주 점유 선의, 병원, 공연 추정된다 무과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맞는 거야 2번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보이죠? 세 번째 권리 적법 추정 아까 제가 하도 강조했던 거 적법 추정 이게 뭐라고요? 그럼 누구는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적법 추정이라는 거 아니 점유 추정이라는 걸 모르면 이게 안 보여 버린다고 나중에 선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표수 있죠? 그럼 언제부터? 소재기부터죠 4번이네? 3번은 4번이 정답 5번에 불법 점유자가 누구요? 도독놈 불법 점유자도 제3자에 의해서 점유가 침탈됐어 얘는 뭐예요? 다른 도독놈 그러면 도독놈의 물건을 다른 도독놈이 훔쳐갔죠? 그럼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독놈도 점유자니까 도독놈도 점유자니까 알아 듣죠? 불법 점유자 밑에 도독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다시 나올 수 있거든 처음에 그 다음에 4번 점유형태 1번에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사는 주관적 구별, 객관적 구별 객관적 동그라미 여기가 내심의 의사 들어가면 안 돼요 2번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뭘로? 자주 소유의사로 조정된다 맞죠? 3번 타주 타주 위에다가 임차인 써놓으세요 자주 위에다가 소유자 그럼 타주가 소유자로 바뀌려면 소유의사 동그라미 표시하고 하나 더 쓰세요 새로운 권원이 입증이 돼야 되죠 그러면 타주에서 자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상속은 안 돼요 상속은 권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주점유자로 본권에 관해서 폐소했죠 그럼 언제부터 타주? 판결 박정시부터 타주로 전환된다 분묘규직권 자주타주 정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자 5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 껌이죠? 이런 거 뭐 그렇죠? 자 1번 타주 점유자가 타주 점유자네 책임 있는 사이로 멸실했네 그럼 전손에 보여요? 전손에 2번 본권 점유자에게 본권이 있어 본데? 본권이 있다는 건 정당한 거잖아 본권이 있으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적용되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3번 선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회복자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회복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뭘로 가야 돼요? 그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죠? 과실 수치권이 있는 거죠 그때 회복자가 손해가 나와 안 나와? 과실을 선의 점유자가 먹으면 회복자는 손해가 나오지 그거 배상해 안 해? 그래서 4번 5번은 3번이 정답이었네요 이거 잘 연구하세요? 이거 연구 4번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보인가요? 사용이익은 뭐예요? 과실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이자도 모두 전부 반환해 주라 이거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뭐는? 동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5번은 3번이 정답 6번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설명 중 이렇게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폐소했죠? 그럼 언제부터? 소재기부터 뭘로 바뀌죠? 악의 점유자 바뀌죠? 그럼 과실 수치권 있다 아니 과실을 파나? 해줘야 됩니다 악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피로비 청구를 할 수 있다 3번 유익비 동그라미 현존 동그라미 한에서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임차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건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격낙인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봐봐요 갑이 을이 있어요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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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얘를 공사했다고 합시다 공사를 했어요 그럼 공사업이 2천만 원 나왔겠지 그런데 얘가 경매가 됐어 그럼 낙찰자가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이 공사업자는 낙찰자에게 이 2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얘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도 변제 청구는 돼야 안 돼요 똑같아요 경낙인 보이죠? 그럼 경낙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뭘 청구해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비용 청구는 안 됩니다 이건요? 이 사람은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6번은 4번 5번에 점유자의 귀책사유 멸실 훼손 선자 선자는 뭘로 가야 돼요? 선자 맞죠? 6번, 7번에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들린 것은 1번에 뭐가 됐어요? 분할 보인가요? 분할이란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누구를 찾아라 특정 승계인 나왔죠? 그럼 무상 통행과 정용된다 안 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공로 공로가 개설됐어요 그럼 공로가 개설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3번에 기존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당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에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뭐라고 되죠? 허락을 얻은 자 보이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복과 면적을 장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참작해야 되죠? 그런데 반드시 이에 따라 결정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돼요 8번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점유취득을 했어요 등길 아직 격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에 보면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길을 마쳤다고 되어 있죠?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예요 시호 20년 완성했죠? 그런데 여기 넘어간 거죠? 병에게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한 시호취득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완성 이후의 소유자니까 이번에 적극가담 보인가요? 그럼 병의 등길은 뭐가 돼요? 무효 그러면 당연히 반사의 무효니까 을은 누구를?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했어요 보여요? 그러면 시호 2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길 소멸한다 X죠? 점유가 상실되더라도 몇 년간이요? 10년간 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8번은 3번이 장단 4번 을의 엑스토제에 대한 취득시호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이 병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시호 주당했다는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이고 여기가 을이고 소유자 점유자인데 얘가 20년이잖아요 그럼 얘가 시호를 주장한 거죠 그런데 얘가 팔아 넘겨버린 거죠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얘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 손해배상 사이에 재무불리행 손해배상이에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채무불리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5번의 수용 동그라미 대상청구권 동그라미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9번 부합 아까 부합 기억나죠? 1번 갑소유 토지를 을이 임대했어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을의 승낙만을 받아 그 토지에 수목을 심은 거야 누가? 병이 그럼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만 받은 거죠 그럼 이건 적법한 수목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임대차는 양도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 동의를 안 받았거든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무단식재예요 무단식재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2번 을이 권한 없이 갑소유 토지에다가 권한 없죠? 잔나물을 식지한 후 잣을 수확했다는 거야 그럼 갑은 을에게 잣에 대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어요 부합이 돼버린 거니까 남의 물건이죠 3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어서 조심해야 해요 농작물은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토지 소유자 누구는요?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이용에 다른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농작물은 안 돼요? 4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은 부합이 안 돼요 5번의 증축 동그라미요 이 증축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합이 돼버렸죠? 본체 건물에 그럼 경매가 들어간 거야 경매가 들어갔는데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안 왔어 평가 안 했죠? 그래도 뭐다 증축 부분을 누가 낙찰자가 경매기니 소유권을 치대간다고 이 판례는 아주 유명한 판례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0번 공유 갑을병 나오죠 갑이 얼마예요 지분율이 이거 꼭 체크하세요 갑은 을과 병에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A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갑안수권자가 그러면 을은 A 임차인에 대해서 단독으로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 A는 을과 병에 그들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한 의무가 있다 없다 어? 얘가 을하고 병에게 주는 게 아니지 누구한테 갑에게 줄 의무는 있어도 을병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X 3번 갑이 을과 병에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비에게 매도했을 때 뭘 물어봤어요? 매매계약은 뭐라고요? 유효 만약 여기가 처분행위하고 들어오면요 처분행위는 갑의 지분만 유효가 되고 을과 병의 지분은 무효 4번 갑이 X토지 특정 부분을 C에게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럼 그 이전등기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가 된다 괜히 썼네 맞죠? 5번 병이 갑과 을의 협의 없이 X토지를 베타지로 점유합니다 이건 소수 지분권자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방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가 인도나 반환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항상 조심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집에 가서 다시 또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 한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문제수로는 5개예요 적어도 4개 오늘 1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특별법 했잖아요 특별법이 6문제니까 거기까지 계산하면 오늘 한 문제만 해도 최소 5, 6문제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좀 정리하시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